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최근까지 여러 영상을 통해 트러스트를 활용한 절세 플래닝에 대해 몇 차례 설명해 드렸죠. 물론 리빙 트러스트와 같은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트러스트부터 시작해서 그랫, 네바다 트러스트, 또 인슈런스 트러스트와 같은 고급의 트러스트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특히 이와 같은 고급의 트러스트들은 절세 플래닝에 활용되는 성격의 트러스트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요. 한 사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세금이 필요하고 또 이에 따라 부과되는 과세 제도에는 크게 봐서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즉 자산의 이전에 대해서 부과되는 증여상속세, 또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 그리고 자산의 보유에 대해서 부과되는 재산세가 있고 우리가 말하는 절세 플래닝에는 대부분 이 중에 두 가지 증여상속세와 소득세에 대한 절세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편 그간의 영상에서 트러스트를 활용한 절세 기법과 관련해서는 이제까지는 대부분 증여상속세를 줄이는 목적으로 활용되는 트러스트에 대해 설명해 드렸고요. 소득세를 줄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연방소득세는 아니고요. 이제 주소득세를 네바다 트러스트를 설립해서 피하는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처음으로요. 연방, 주소득세를 모두 줄일 수 있는 소득세, 절세 플래닝 도구로서의 고급 트러스트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RT, 이건 뭐 Charitable Remainder Trust라고 하는데요. 약자로 CR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CRT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은요. 가치가 많이 오른 자산을 보유하면서 이걸 매각할 때 나오는 소득세를 걱정하는 그런 분들이 될 텐데요. 예를 들어 오랫동안 보유해서 가치가 많이 오른 부동산, 주식, 회사 지분과 같은 자산이 해당이 되겠죠. 물론 한국에 있는 부동산도 역시 해당됩니다. 이런 부동산을 팔아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거 피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지금 연방세뿐만이 아니라 주세도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것도 역시 모두 피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솔깃하고 궁금해할 내용이겠죠. 당연히 합법적인 방식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요. 소득세라는 걸 먼저 살펴보면요. 소득세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냐. 소득세는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죠. 이걸 안 내는 사람은 없어요. 돈을 벌면 일정 부분 당연히 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기업이 됐건, 개인이 됐건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득세를 안 내는 주체는요. 오직 하나예요. 뭐냐면 비영리기관인 거죠. 고아원이다, 교회다, 이런 자산단체들이 해당이 될 텐데요. 따라서 짐작하실 수 있다시피 우리는 이와 같은 트레일터블 엔터티를 세워서 이걸 활용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내가 세운 트러스트로 하여금 자선기관의 스테이터스, 법적인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이 트러스트에서 나오는 소득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한다는 그런 그림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기본 개념을 토대로 한번 다음에 플로우 차트를 살펴보면요. 이 트러스트를 설립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운영자로서 트러스티, 그리고 베네피셔리가 들어간다는 점은 여느 트러스트와 동일합니다. 특이한 점이라는 것은 트러스트의 베네피셔리가요. 두 명으로 나뉩니다. 두 그룹으로 나뉘는데요. 이걸 스플릿 인트레스트라고 합니다. 간단하게는요. 그랜토, 이 설립자가 살아생전에 또는 뭐 어떤 일정한 그 픽스 터미를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에는 본인이 베네피셔리로서 어떤 이 확정 금액 또는 어떤 퍼센이지만큼을 매년 가져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그랜토의 베네피셔리로서의 역할이 끝난, 그러니까 죽고 나서 또는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베네피셔리가 체리티, 즉 자선단체가 되게 됩니다. 말하자면 남는 금액을 자선단체, 트러스트에서 기존의 베네피셔리에게 주고 남는 금액을 자선단체가 가져가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거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운영 중에는요. 자산을 처음에 옮기고 또 이 그랜토가 살아있는 동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생존 기간을 말합니다. 아니면 어떤 정해진 기간, 20년 이하여야 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일정 금액 또는 일정 비율만큼을 할당받게 됩니다. 디스트리뷰 받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자선기관, 교회 같은 데가 되겠죠. 으로 나머지가 가게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렇게 보면 홍길동 씨 사례에서 이미 장점을 많이 설명한 게 됐는데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좀 더 이 장점 그리고 이 CRT의 특징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트러스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요. 연방 주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왜? 이건 자선단체로 트러스트가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즉 홍길동 씨가 10만 불을 주고 산 부동산에 대해서 나중에 100만 불이 되었을 때 매각하는 것이 이 트러스트에 담긴 이후에 진행됨으로써 과세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죠. 캡틀 게인텍스를 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만약 한국에 위치한 자산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주소득세도 안 내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프로퍼티에 대해서 주소득세를 걱정한다면 역시 주소득세도 과세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부금 공제를 받는다라고 했죠. 내가 트러스트를 만들 때 자선단체로서의 혜택을 확보하기 위해 이 Remainder Interest, 즉 나중에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선단체가 가져가게 한다라고 했고요. 그 금액이 최하 내가 자산을 옮기는 시점에서의 10% 이상이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금액만큼에 대해서는 기부금 공제를 받게 됩니다. 홍길동 씨의 사례에서는요. 100만 불의 가치의 자산을 출제하는 거였으니까 10%에 해당되는 10만 불까지는 기부금 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역시 트러스트에서 재투자돼서 발생되는 소득도 비과세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언제 도대체 과세가 되는 거냐라고 하면요. 나에게 배당을 할 때, 이때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도 또한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장점일 텐데요. 생전에 내가 배당받는, 그랜토가 배당받는 소득은 과세되긴 하지만 트러스트가 발생시킨 그 인컴, 다시 말해 트러스트에서 소득을 발생시켰을 때 그 캐릭터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얘기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내가 이 트러스트에 투자한 자산이 캐피탈 개인, 투자 소득을 일으킨다라고 하면 나한테 배당을 할 때에도 내가 인식하는 소득 세율은 일반 오리너리 텍스 레이시이 아니라 더 낮은 캐피탈 개인 텍스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일반 어떤 IRA라던가 401k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좋은 거죠. 왜냐하면 IRA에서의 그 배당, 401k에서의 배당은 그 소득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와 무관하게 항상 오리너리 인컴 텍스, 높은 세율의 적용을 받는데 반해 CRT에서는 그렇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특징으로는요. 뭐 이 점은 어쩌면 단점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게 어쨌거나 나중에는 얼마만큼은 자산기관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요. 매년 내가 할당받는 그 기간 동안에 디스트리뷰션 비율을 5%에서 50% 최대한 높임으로써 실질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설립 시점에서의 투자 자산의 10%만큼만 자산기관에 보내면 되는 겁니다. 할당하면 되는 거고요. 그 말은 투자 자산이 향후에 계속해서 불안하는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는 그 비중은 점점 더 작아지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매년 내가 디스트리뷰션 받는 그 금액 중에 일부를 이 라이프 인슈런스에 가입하고요. 거기에 필요한 프리미엄 금액으로 활용함으로써 나중에 사후에 이 자산기관에게 할당돼서 가게 되는 그 금액만큼을 사망보험으로 또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결과로는 이제 자산기관에 나가는 금액만큼을 자식들에게 택스프리로 할당함으로써 전체 자산이 내가 원하는 패밀리 내에서 순환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장점이요.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내가 자산기관에 기부하겠다는 그런 목적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 학교, 기타 자산기관에 보내고 싶기도 한 거잖아요. 어떤 이런 목적의식, 박애주의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그런 효과도 당연히 있습니다. 예컨대 이건 그냥 내가 국가에 세금으로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런 자산 목적에 훨씬 더 충실하게 자산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장점도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자산기관을 Private Foundation이라고 하죠. 내 가족, 이 비영리 단체에 할당할 경우 물론 이 경우에는 좀 제약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요. 그 경우에는 역시 홍길동 씨의 말하자면 어떤 레거시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효과도 달성할 수 있겠죠. 그리고요. 또 일곱 번째 장점은요. 이 트러스트죠. 이 트러스트의 운영자가 본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와 같은 취소, 불름, 어떤 어드밴스 고급의 트러스트의 제약 조건 중에 하나가 설립자가, 그랜토가 직접 이 트러스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제약이 있는데 반해 이와 같은 CRT의 경우에는 그런 제약이 없습니다. 본인이 계속해서 직접 그 자산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요.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요. 증여 상속세 면에 있어서의 장점도 있습니다. CRT는 워낙에 이 소득세 절감 효과가 크다 보니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는 못하지만 여기 옮겨지는 이 트러스트에 옮겨진 자산 역시 증여 상속세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CRT를 통해 소득세를 최소화하고요. 자산 목적 달성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이 내용이 잘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특히 소득세 절세 면에서는요. 자산기관 증여로 부담하는 금액을 감안하더라도 소득세 절세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달성될 수 있고 또 여기에 생명보험을 추가로 활용함으로써 자산기관에 지급되는 그 금액을 실질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즉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CRT는 소득세를 최소화함으로써 최대로 불린 자산을 온전히 가족에게 돌아가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단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텍스플래닝 아이디어에 대한 영상 준비할 텐데요. 구독, 좋아요 놓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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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